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 산업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. 관련 협력센터를 만들어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두 광역 지자체는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분야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보도에 한선주 기자입니다.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손을 잡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. 국내 최대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를 보유한 경기도와 4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광주광역시.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을 함께하면서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. 광주와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 AI 산업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손잡고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 두 광역 지자체는 우선 효율적인 교류 시스템을 위해 협력센터를 만들고 인공지능 기업과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이날 협약식에선 경기도 내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도 선보여 관심을 모았습니다. 공통적으로 정부가 선정한 인공지능 전문대학원이 소재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. 두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관련 산업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발전에도 힘을 실게 했다는 구상입니다. 한편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.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.